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저희 앨범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어때요? 다들 어때요? 오늘 자켓 쇼 진짜 이렇게 촬영해요 오랜만이라서 말도 어색하네요 맞아요 아이두아이두의 자켓 촬영 어 맞아 오늘 멋있는지 얘기도 하셨어요 촬영 현장입니다 네 촬영 현장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멤버자랑 같이 지내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래서 진짜 예쁘게 잘 멤버들의 모습을 담긴 것 같고 오늘 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우리 찍던 이런 사진 말고 야외에도 나가고 저는 그것보다 손사진을 찍었던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달랐어 정말 찐으로 그렇죠 우리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꼭 하는 인터지 포즈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늘 배경으로 그러니까 작가님이 진짜 무대에서 찍어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비하인드에 또 작가님의 모습을 나올 텐데 정말 고생해서 찍은 샷이거든요 저희 멤버들도 아이디어를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좋은 결과물에다가 너무너무 달려야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오늘 정말 고생해서 네 나온 작품이니만큼 작품이요? 나온 결과물이니만큼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계신 저희 말고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결과물은 저희가 아니라 이 스태프분들 미니가 너무 미안해 아 그런 좋은 말 환자만 됐어요?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 안 하느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이요 같이 해주면 좋죠 이렇게 다 같이 수고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은 벌써 이렇게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카밀리언 카밀리언 하나 둘 셋!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?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! 사랑합니다 좋았어! 너무 많아 영상 베스트 누가 보면 약간 짠 멘트인 줄 알겠어 좋아요 얼른 만나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저희 열심히 이런 앨범 팬 여러분들과 하루빨리 함께 즐기고 싶고요 이번 여름도 저희 카라와 함께 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마치 저희는 카라였습니다 안녕